쌈을 또 싸먹어야지. 잘 먹겠습니다. 윤이형 곱다, 너네. 고마워. 저거 이제 물 좀 주세요. 네. 물이 여기 있잖아. 야기 모델일 거야. 세어랑 고기 먹어봐, 고기랑 국수 같이 먹어봐. 와 여기 완전 맛집 있네? 이렇게 해서 같이 먹어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맛있어? 바삭바삭하다 네, 맛있어요? 맛있어? 겁나 맛있어! 진짜요? 미쳤어! 완전 겉바속촉이네 완전 겉바속촉이네 야, 겉바속촉 맛있어? 어, 정말 맛있어 오케이 야, 너도 빨리 와서 앉아서 먹어 야, 다 갖고 와, 저기 다 타버려 어, 타버려 Let's eat 오케이,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먹어, 이제 야, 야 야, 야 야, 야 콜라물이 맛있는데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아, 그리고 뭐 무엇보다 순수하고 윤호가 딱 구워주니까 더 맛있어 그러니까 오늘 기념일적인 되게 진짜 맛있어 나도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아, 난 근데 제주도 자주, 많이, 자주 왔었는데 시간 날 때마다 오늘 야 뭐 이런 맛집도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에 나 그런 아까 서바이벌 게임 있잖아, 그런 거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 됐어? 고워 제시는, 제시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나는 난 총 고워, 그럴 줄 알았다 뭐? 총 총 내가 제일 잘했거든 재밌었겠지, 너는 스물몇명을 죽였으니까 형, 뭐가 제일 재밌었어, 오늘? 저 저 아 전 프리다이빙 프리다이빙 제일 재밌었어? 첫 바다, 첫 바다 하와이 가서 바다 갔잖아 첫 바다, 잠수 유누, 유누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저는 시이 워킹 다음에 또 오면은 사랑이랑 제시는 총 싸움 구하고 싶어? 근데 다시 하고 싶더라, 이거 재밌죠? 어 한 번 땀도 확 나고 또 하고 싶더라 살 빠질 거 같아 차는, 차는 재미 없었잖아 차도 재밌었어 차도 재밌었는데 우리 차도 천천히 가서 응응응응 너 팀 빨리 갔잖아 혼자서 울었어 아, 그래요? 아, 정말요? 졌다고 어떡해, 진짜 어떡해 그래서 사실 사랑이한테 총도 잘 못 써도 못 써겠더라 재미없다고 그치, 사랑이? 아니 근데 솔직히 나 이거 방송 보면 지금 우리 했었던 루틴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 많을 거 같아 맞아 응, 좋아 너네가 이제 스케줄을 좀 잘 짜는 거 같아 이제는 그래도 약간 이렇게 좀 점점 이렇게 약간 칭찬이 발전하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해 되게 좋다 기분 좋아 점점 그게 생기고 있죠 오 좋습니다 하와이 못지 않아 우리 하와이까지 갈 필요 없을 거 같아 나는 하와이보다 여기가 맛있어 재밌었어, 나는 최고의 칭찬 여기 재밌고 음식도 여기가 더 맛있었고 나 스카이다믹 재밌었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다르게 이것저것 하면 여기 너보다 제주도가 더 훨씬 재밌어 내일 형 한 번 감상 얘기가 있는 거 같아 어디를? 새벽 1쯤 어디를? 스카이다믹 여기도 아, 스카이다믹이구나 그건 좀 약간 액센트가 강조가 나는데 잘해 겁나 귀여워 혜정, 혜정님